토스트마스터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JTM과 TSL의 멤버로 있는 정태련입니다. 지금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저는 지금 여수엑스포에 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셔널 컨퍼런스가 제게 어떤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셔널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저에게 이 내셔널 컨퍼런스 날은 추석 또는 설날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많은 토스트마스터들이 이날을 기해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서로 소식도 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죠. 명절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토스트마스터즈 하나의 패밀리 같고요. 하나의 가족이고 이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